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에요? 지애씨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주세요 고마워요 선물이잖아 선물 수임아 결혼 축하해 미니야 생일 축하해 슬프다 결혼 축하해줘 나 슬프다 아 내 생일이야 수임이가 많이 슬퍼해주네 네 일찍 고마워요 아 토마웨이 없어 아 토마웨이 없어 아 토마웨이 없어 유희미의 힘이 좋아요 야야야야 이거 하나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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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잘하는 유키 축하합니다 고마워 아껴 썬아 이거 야 돈 세라 돈 세래 돈 세라 돈 세라 아껴 썬아 아껴 썬아 아껴 썬아 야 빈봉춘데 얘들아 돈 세라 얼마 안겨 야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얘 한 명 더 놀러지 돈 세라 야 이거 보내줘 하나 둘 야 돈 만나 왜 이렇게 감격을 안하노 골든베 훌려라 골든베 야 여기 사라 골든베 훌렸라 성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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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까지 가는데 뭘 만겨 오빠가 오빠가 고마워 얘들아 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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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라 지혜야 지혜야 약오를 시켜네 수상 지혜야 시승기 거리 지혜야 지혜야 지혜씨 아까 사고 날 뻔했죠? 미친년아 조심하세요 네 고양이와 일어난 낙소 호요리 글쎄 호요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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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 구워버려서 아 이거 끝 involve 초콜릿 슬픔 빨리 줘 공장에 올 것 같아 라면 먹먹 니가 대박 더 한 것 같다 나 자존심있다 그게 자존심이 문단가인데 곱자면 넣어라 아직 안 끓었다 참아라 좀 목 좀 펴라 이렇게 아니 니 거북북이네 거북아? 거북이가? 나 거북북이다 근데 왜 해? 저렇게 긁혀가는데 왜 하냐고 니 누가 나중에 한 말 먹으시죠 갑자기 기다렸다가 먹자 안신거워 추워서 먹어야겠다 발은 괜찮아 앞으로 발로 차줄게 진짜 불어 그렇게며 너무 추워 시발 불까봐 근데 좋아보여 내가 화보였나봐 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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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여기로 갈래? 질러서 야 질러 가자 코너는 질러 혜진 아니야 아 진짜 비니 싫다 좋아보여 잘 지내나봐 야 가슴 나오지 말해 가슴 이제 자탈빵보면 다 보는건가 항상 동영상에 뿌리를 없어야된다 우리 아가리 좀 닫아줘 우리 아가리 좀 닫아줘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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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루를 두신 다음에요 물 조금만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롬앤 유럽 바로밤냐 하고 얼려주시면 우리 귀찮아주시고 감사합니다 additive 천잎 센집 핸식 켄이 센집이요 이거 es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방이 안녕하 살법 전주로 출발 두손 운전 안녕 운전은 두손전이죠 안녕 와 전주 다 와간다 184km 남았어요 2시간 남으면 안녕하 살법 놀래라 여기는 망양휴게소 벌써 휴게소에 오다니? 아니 근데 한시간반밖에 안남으면 괜찮은거 아니야? 나 약간 어? 이 정도면 내주세요 짠 완전 맛있어 원 없는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지않나요? 한꺼번에 일단 먹자 이거 좀 야한데? 진짜 찍찌 안좋겄지? 이리 봐 아 야 완전 민족하 이 정도면 10만원 개꿀아니? 여기 신발 신고 다니자 저기 슬리퍼 야 괜찮은데? 슬리퍼 줄까? 쓸데없이 배치우기 최고의 계란? 어 밥이 달라고 할까? 꿀면을 그냥 냅둬? 이 비비기 힘들어 보여서 나 왜 이렇게 못 비벼? 음 음 맛이 어떤가요? 음 본맛입니다 군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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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맛이가 아 얼굴 안찍고 있는데 왜그러세요? 쏘리 왜 사냥수 안나와요? 와 드디어 칼국수다 바람이 갤략이 좋아요 갤략이 좋아요 먹겠습니다 오 이뻐 아 좋다 재밌니 회과장님 머리숱 실화입니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나도 머리 그치고 싶다 짧은게 이쁘다 같애 나 근데 진짜 호가름 짧은게 이쁘지 않아? 응 근데 남자들은 다 긴게 낫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똑같아졌거든 날씨 죽여줘 야 근데 우리 고추 자르고 빨리 자르란 말이다 샤샤샤 고추를 잘라는데 사림맛이에요? 응 근데 살이 나서야 야 이거 내가 먹을게 니 계속 이렇게 잘라 그냥? 어 근데 우리 아무도 안하고 가람이 많이 시켜 우리 지금 찍고 있어? 가람이가 들더라구 치즈도 들어있어서 맛있겠다 치즈도 들어있어서 맛있겠다 falling 치즈도 안하자 근데 또 안하자 코로나 치즈도 안하자 이렇게 치즈는 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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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뤄 공간을 나 먹으러 뭐 고양이 좀 부탁하느냐 넹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권기가 잘 되요! 너무 이렇게 잘하세요! 세개야?? 네! 우리 나랑 마무리 너무 멋있다 으아~~~ 이야!! 와~~ 맛있겠다 꿀맛 꿀맛 왜 난 ambitious 어서도 비슷한 거 이쁜 왼손 앞을 안 하고 있어 야 이거 완전 대평이야? 안 남았냐? 어? 길성 잘하시네요 빵 야 뿜 많아 진짜 맛있어요 욕하면 안되니 여기가 팬티볼로 하거든요 대박 아 개좋아 야 이게 회전인가 봐 대박인데 우와 돌아가 돌아가 너희 찍어줄게 얘들아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다 흠경씨 재밌는 얘기라도 해보세요 옛날 옛적에 유닛이랑 걸레가 있었는데 에이즈 걸레 드셨잖아요 흠경씨 흠경씨 나 처음부터 먹었나? 너희 진짜 그라마처럼 먹었나? 이거라도? 내가 만약 그린다면? 제발 오리야 전기다 오리 예쁘다 저거 봐 주둥이가 노란색이야 오리불고기 뭐라고? 정말 맛있는거 아니? 아니 와 진짜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응 나 안해줄게 오오 쏘리 지금 되고 있는거야 안녕 야 근데 그냥도 막 움직이는데? 안녕 그냥 우린 전주 어벤져스라고 해 하하하하하하 잘 봐도 이건 안쓰러질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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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좋아 에미미 살짝 해봐 맞지? 괜찮고 어쩐 나 아빠 다리랑 바지는 안나올거 같아요 그럼 니가 조금 더 편하게 앉아있는거 아냐? 여행 멤버입니다 여행 멤버입니다 우리 앞으로 전주 어벤져스로 하자 전주에서만 여수도 간대매 그때 너 여수 어벤져스 하하하하 하하하 네 손가락 없나? 아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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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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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꾸 숨... 뭐 방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넓네. 저기. 저기. 사납. 사납 돌려주세요. 네. 밥도 주세요. 땡겨서 끄고. 이제 다 나온거죠. 응. 난 일매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일매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안 먹는 거 없는 것 같아. 맛있다. 그래? 나 먹어볼래. 약간. 약간. 먹다 보니까. 시큼한 향 올라오지? 응. 시큼한 거. 암모니아 향으로 비슷한 거. 아. 두렵다. 완전 참 오. 네가 감칠 수 있을 정도는 없는데? 어. 완전 이상한 냄새 나는데? 화장실 냄새 나는데? 암모니아 향. 몸에 좋대. 내 손이 참 오는데. 이상한 느낌. 이 김치 좀 좋다? 응. 오. 이거 뭐야? 더더군까? 응. 오징어? 응. 이게 씹는 게 옆에 소리가 다 들려. 씹는 소리. 으음. 맛있다. 응. 맞아. 고추 줘. 고추. 응. 나 간장 기사. 응? 난 개고기.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건 아니고. 응. 이. 나. 이거 뭐지? 이상한 경기인가? 개고기? 개고기가 개고기 존나 맛있는데? 오. 완전 좋아. 아. 개고기 존나 달달하네. 아. 내가 의외로 많은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건 아구찜 같은 거. 아구찜 존나 맛있는데.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이유도 얘기해, 이유도. 응.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어. 맛있는지 가, 먼저 clee는HHHHH. 보라에 홓오당.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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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zn어 get it! 마で에 ㅇge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